마이크몰 창고 스퀘어 D-PAY 고급마이크죠. 덴마크산 모델이 뭐죠? 아 4066 F34. 제나이저 타입 헤드 되시네요. 한번 보여주시죠. 4066 F34입니다. 사용 흔적은 없는 것 같구요. 보시면은 형태가 양쪽 귀에 걸게 되어있는거죠. 타입은 제나이저 3.5 타입입니다. 그리고 스펀지. 여분의 스펀지가 들어가 있네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일드 캡입니다. 침이라든가 이런거 방지하는 그리고 스펀지 4개 들어가 있고. 4066 F34. 제나이저 타입의 양쪽 귀 타입의 헤드셋입니다. 이것도 저렴하게 저희가 궁금해 드릴테니까 D-PAY 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나이저 타입입니다. 슈가 타입이 아니다. 감사합니다. 1대1 맞춤 상담을 원하신다면? 1대2 맞춤 상담의 창의 2부와 화면과 자격을arin단 någonting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